지금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 식당인데요 미트 포티? 알았는데 저도 처음 오는 식당이거든요 뭐가 많다 야 양파 양파 오케이 와 이런데가 있었어? 광주에? 오 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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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덕 소고기 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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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돼지고기 돼지 아녀 돼지 아녀? 소고기? 아 이거 돼지고기인가? 네 돼지 아 이거 돼지? 네 와 막창 오 메메 어 막창 아 수림 오 100개 다 있구나 여기 육회공이 다 나오는데 놀러오고 소고기 소고기 등심인데 제 머리보다 더 커요 얼굴보다 더 커요 W 우와 이만큼도 안 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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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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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방 앉아있고 막 갖고 오고 주세요 이야 죽인다 오케이 이거 이거 추운 와 하하 허허 호호 메메 저기 저기 신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메 메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메 메메 식사하는 이게 식사하는 영상은 처음 찍어봅니다 와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나는 이럴 때 먹는데 응 신차려 맛있다 지금 이거 지금 먹어 이거 됐고 저 소고기 피크가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있을 때 먹을 맛있어 고마워 맛있게 초 맛있게 줄게요 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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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죽이네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소고기 등신이에요 아까 제 얼굴만한 그거 소고기 등신이에요 아까 제 얼굴만한 그거 오 맛있다 맛있다 제 스타일 저는 래요 조금 더? 네, 살짝 저는 비디오를 좋아해요 왜? 아니, 아니요 많이 많이 있어요 많이 편해요 한입?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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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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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굽네 음, 밀켜, 밀켜 많이 굽네 많이 드세요 이분들 소고기를 이렇게까지 익혀버려요 래요 괜찮아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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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쪄는데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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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려워요 고소하 그리다 국수 국수 김치 내내 한 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마당 형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마음에 들고 이번에는 이거 가져왔어요 누구미 괜찮아요 가만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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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네, 어떤 것 같아 너는 다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다 버렸는데 tray 조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거 내꺼야 나의 고기는 배가 부을 것이다 굽지 마라 굽지 마 이거 너무 심한데? 괜찮아 아니 소고기를 태워서 먹으면 어떡해 안 괜찮아 고추도 구워 먹구나 국물 좋아하나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친구들이 들었는데 불에 가열에서 먹는 음식 전체를 케밥이라고 하는데요 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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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스타일 케밥 예전에는 unktNet 맛있어? 맛있다 많이 Lal 맛있다 많이 많이 마셨다 아맘 아맘 좋으세요 이럴 때 먹었구나 우와 이 야지 부담차나 부담차들 맛있게 1,2,3 1,2,3 되게 나이스 맛있다 귀여워 하하하 아이 배워라 이게 맛있는거 안먹어 자 이제 새우 들어갑니다 근데 확실히 취향이 다르다 나는 지금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해봐봐 에일리엄 에일리엄 아 아 아 제일 그래 똑같아 똑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일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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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insisted 아 너무 날리 나 이제 comic 안 먹고 못 먹어? 엥 엥 아 엥 아 아 오 진짜 맵다 오 진짜 맵다 오 진짜 맵다 오 진짜 맵다 오 와 지금 달라 어 오 진짜 매운데 오 진짜 맵다 오 진짜 맵다 오 진짜 맵다 오 오 오 잠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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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 똑같이 똑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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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고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채는 잘 안 익히는데 고기는 너무 익히는데? 이게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저거 맛있어 앞으로 또 새우 껍질 먹기 시작했다 새우 껍질 먹기 시작했다 새우 껍질 먹기 시작했다 뭐하는거야? 아니 아니 남마리 싸게 이 와우 새우 껍질 먹기 시작했다 새우 껍질 먹기 시작했다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어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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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익히는 정도 달라서 손 터치 It's your 저봐 바이스타일 끝이야 진짜 잘 먹네 맛있어 이것도 안먹어 안먹어 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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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필 위치필 힘출 힘줄 힘줄 알아요 힘있어 힘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내 기준 마음이 한국말이 잘 네 그다음 여기 잘하고 그 다음에 난 안돼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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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잖아 딱딱해 딱딱해 부드러워 여자처럼 아 아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또 이거 새우 머리 이거 다 버렸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고 맛있게 드세요 초크 내 새끼 애들로 음 음 아 음 음 야 머리만 남아 많이 있어? 응 사주시겠어요 저희야 떡볶이 가시죠 저희야 네 자 제가 지금 뭘 갖고 왔냐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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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점점 아단이 완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탑 이거 푸짐한데 브이이 엄청 많은데 무슨 SOUND 모래 토끼는 안먹어요. 다 안먹어요. 다 안먹어? 네 헤드 안먹어 아 발을 안먹는다 아 짐승들 헤드 안먹어 머리 안먹어 아 그래서 새우 헤드 안먹어 이게 복숭아뼈 아래 안먹고요 머리 안먹는데요 네 소고기 머리를 먹어요 소고기 머리를 먹어요 소고기 머리를 먹어요 머리를 먹어요 머리를 먹어 아단형 머리를 먹어 헤드 안먹어 헤드 안먹어 이게 별미야 이렇게 찹찹 쪄서 먹어봐 찹찹찹 찍어서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맛있다고 이거? 비싸 아단은 이제 끝날거에요 디저트 바위가 없었어요 이게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압도는 이제 시작이고 네네 다섯 시원 많아요 네 네 이게 뭐야 무 무 무 무 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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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탈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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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들어있어 터키 언어로 굴레 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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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글레 또 달라요 고취자카드 다들 나가요